경기도 군포 안양의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 전일 대비 6명이 신규로 확진됨으로써 이제까지 총 15명이 확진되었고 수도권의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22명이 신규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23개 교회에서 총 4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사회에 아마도 조용히 전파 중이던 연결고리가 밀폐되고 또 밀집되고 밀접한 접촉으로 코로나19 전파에 적합한 환경을 만나서 대규모 발생이 이루어진 후에야 발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완치되신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혈액 확보에 참여하실 분들의 참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한림대 성신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SBS 남지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지현 기자, 확진자가 30명대를 기록했죠, 어제도? 네, 38명인데요. 그중에 36명이 지역사회 감염 환자입니다. 특히 지금 계속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한 개척교회 관련 소모임 관련자가 많은데 오늘 12시 기준 통계에서 23개 교회 45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경기도 군포와 안양의 목회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6명이 더 신규 확진이 돼서 총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코로나19가 확산, 급속도로 확산하는 이걸 보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신천지, 콜센터, 또 쿠팡 물류센터, 이런 또 교회, 종교시설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다수가 모여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밀폐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4개월을 가져오면서 이 코로나19를 우리 진짜 다 알게 됐습니다.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하고 손도 제대로 위생도 안 하고 모여서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모이면 더 심해진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금 말씀드린 거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덜 모이고 환기 자주 시키고 가급적 개방된 공간에서 모이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손 절대로 얼굴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저기서 우리가 몰랐던 밀집시설에서 계속 터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대국민 브리핑에서 보니까 인천 개척교회 모임 관련이 22명 신규 확진 누적이 45명. 군포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 6명이 신규 확진 누적이 15명. 그러면 이런 소규모 종교시설 종교 모임에서만 60명이 누적됐다. 확진 판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지금 구미를 비롯해서 5월 이후에 확진된 곳만 하면 저희가 어제 8시 뉴스 기준으로 했을 때 8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요? 이 종교시설 소규모. 네, 6곳에서 80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100명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은 훨씬 많이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보건당국이 종교와 관련해서 소모임 갖지 마라,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친밀한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찬송가 같은 걸 부르는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달라, 가능하면 미루고 아니면 비대면으로 좀 전환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대형 교회 예배 같은 데서는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의 신천지 교회 아니면 이제 중간에 서울에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이후에는 그런 큰 확산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작은 교회, 개척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모임, 그리고 무슨 성경연구회 같은 곳에서 아주 친밀한 분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방역당국도 비슷한 얘기했네요. 지금 남정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밀폐, 밀접, 밀집시설 내 모든 모임이 위험하다. 비대면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각별하게 오늘 이 당부를 했네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거리 두다가 생활적 거리 두기로 완화시키면서 다 풀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수도권이 이제 워낙 산발적으로 여기에서 잔불들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이렇게 소규모 시설, 종교시설, 또 단체 모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각별하게 국민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하지 않고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임신부,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령층의 고위험군들께서는 특히 이런 대면 모임들을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종교 모임과 관련하여 신도 중에 한 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셨고 한 분은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동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네, 지금 종교시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일요일 주일 예배를 보고 나서 교인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이런 전통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당분간 적어도 완벽하게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이게 종교 활동을 할 때 예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하게 격식을 지키는데요. 그때는 마스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끝나고 이제 친교 모임 할 때는 다 흐트러지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도 자꾸 이제 전파되는 게 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말이죠. 고령자 고위험군의 기준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강화했다는 그런 소식이 하나 또 들어왔네요.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 뭐 그런 뜻 아닐까 싶어요. 네, 아마 저는 그 자세한 통계를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연령별로 연령대를 지정한 다음에 위험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65세보다는 60세로 낮춰야 조금 더 위험을 경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봅니다. 당장 내일이 말이죠. 또 추가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 아닙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 소규모 종교시설, 종교 모임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 예정대로 등교 계약은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까? 네, 아직까지 뭐 연기하겠다는 보도는 전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학부모 모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0명 중에 한 9명이 안전한 등교 수업 어렵다라고 답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교육부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등교 수업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지자체별로는 확진자가 나오면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 등교 수업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차 등교 계약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학원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양상을 보면 이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 판정받은 가족이 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학원을 계속 보내도 되는 것인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세나로 학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의 어머니로 그제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줄곧 집에서 지낸 점을 밀어볼 때 모녀 간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원에 입주해 있는 건물 내 다른 학원과 교습소에 수강생과 강사, 방문자 등 검사는 4천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여 이 가운데 3천6백 명은 음성을 확인했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원발 감염이 계속되자 교육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에 등교하는 3차 등교 계약을 앞두고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상황이 어렵지만 이미 우리가 다 예상했던 상황이다, 어렵다고 해서 생활 속 방역으로 가는 이 길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저도 일단 방향은 이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방역 외에도 정말 경제니 이런 거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학교만 해도 사실은 좀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둬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같으면 지금 학원도 그렇고 또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불안감을 없애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한두 군데 지금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그 지역 학교를 다 닫아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 아닌가, 너무 큰 거를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정세균 총리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과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항상 문제인 거죠. 정부의 방침과 의지가 좋은데 국민들은 걱정한다. 그러면 과연 등교 계약이나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침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는 14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자제해달라 우리 아이들이 등교해서 수업 받을 수 있게 어른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지금 대구 당시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벌어졌을 당시 이후에 사실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전파를 막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이제 첫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감염원을 찾는 것도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에 계신 주민들이 좀 협조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은 영화 그린북의 OST, That Old Black Magic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미국에서 한 흑인의 사망,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백인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끝내 숨지고 말았죠.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흑인들, 또 이 숨지는 흑인의 형제들도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파괴하는 겁니다. 방법을 받고 싶다, 이렇게 비폭력 시위를 강국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한 미국인들의 절망과 호소, 오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분노한 미국인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쓰레기로 규정하고 연방군을 동원해서 총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